다이나모 클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맥스의 기본 클로스는 이제 잊어주세요. 다이나모 클로스가 클로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정확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2018버전부터 2021버전까지만 설치가 됩니다. 보시면은 다운받으시면 압축할 필요도 없어요.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표시해서 파일 확장명 체킹하면 msi 파일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의 약자죠. 더블클릭하셔서 그냥 실행하시면 넥스트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페어 리무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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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물론 맥스를 꺼놓으셔야 되겠죠. 수건이나 천 그 다음에 망토 옷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장면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옵션을 조절해서 서로 다른 두껍거나 무거운 그리고 얇은 헝겊 이런 것도 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 세트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주전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탑 2에서 플랜 말고 렉탱글로 이용해서 가먼트 메이커로 작업을 하죠. 라인을 렉탱글 하나 이렇게 그리구요. 프론트 위에서 W 무브모드에서 위로 올리고 P 퍼스펙티브에서 X 누르셔서 GAR만 누르셔도 가먼트 옷 만드는 그런 기능이에요. Density를 올려서 좀 촘촘하게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제대로 됐다면 DY 누르시면은 Dynamo Modifier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Bake는 실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Interactive는 미리 보기가 되면서 마우스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 올려서 잡아 올리고 이렇게 다시 지가 알아서 또 이렇게 펴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쉽게 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top Interactive 그 다음에 Reset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Bake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촥 돌려서 이렇게 작업이 되죠. Interactive 누르시면은 여기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Stop Interactive 한 다음에 Bake는 뭡니까? 우리 베이커리 굳는 거죠. 끝입니다. 이제 Bake Interactive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Interactive 했죠.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하면 난 이 상태 유지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얘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Stop Interactive Reset 하시고. Bake Interactive를 키시고 Interactive를 키시면. 키프레임이 가죠. 이제 이게 Interactive 된 요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보세요. Interactive 가다가 제가 마우스로 팍팍 움직였죠. 그죠? 요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 Bake Interactive를 키시면은. 그리고 Bake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안에 무슨 짐승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요렇게 기본으로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요. 이번에는 핀 기능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핀은 이번에는 플랜을 좀 써서 플랜을 좀 촘촘하게 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그먼트를 50. 여기는 40 해서 좀 촘촘하게 넣죠. 그리고 여기서 DY 누르셔서 Dynamo Modifier. 지금 누르시면 지금 Bake 누르시면은 Interactive 누르시면은 그냥 아래로 춥 꺼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제로 그라운드에요. Stop Interactive 다시 Reset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에 있는 그 클로스 있죠. 얘는 사용법이 드럽게 까다롭습니다. 이 클로스는. 그리고 충돌할 물체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Dynamo가 지정된 이 Modify 빼고는 다 충돌하는 물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떨어뜨리지 말고 프론트 뷰에서 얘를 복사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옵션을 조절해 보죠. 두 개 복사합니다.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건 좀 팽팽한 첨. 천도 있겠지만 비닐도 있겠고 장판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Distortion Stiffness. 구겨짐. 그 수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기본이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수치를 처음에 그냥 1로 하고요. 얘를 0.5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는 0.01 정도로 아주 낮게 바꾸죠. 바꾸죠. 그 다음에 아 저걸 안했네요. 이걸 해야 됩니다. 핀 기능을 같이 해 드릴게요. 핀은 복사하면 핀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복사한 후에 핀을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 핀을 클릭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안 그려쳐 드려도. 핀으로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핀스 되어있죠? Set 누르시면 이렇게 핀을 고정됩니다. 이제 핀스를 빠져나오시고 옆에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또 핀스 해서 역시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선택. 다른 데 선택해도 돼요. 가운데 선택해도 되고 중간에 또 찍어도 되고 굳이 양념만 할 필요 없어요. Set 누르시고 또 옆으로 오셔서 핀스 빠져나가야죠. 클릭하시고 역시 핀스 해서 옆에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해서 Set 누르시고 핀스 해서 피 퍼스펙티브 해서 각 옵션을 바꿨습니다. 디스토션 스티프니스 옵션을 바꿨어요. 자 인터랙트를 누르십니다. 인터랙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렇죠? 얘는 쭉 쳐진 거죠? 한 1년 입은 러닝셔츠처럼 쭉 쳐집니다. 근데 얘는 옵션이 일로 돼 있어서 아주 딱딱하고 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수치를 바꾸려면 Stop 인터랙티브 누르시고 해당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한 0.05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0.01이었죠. 맨 오른쪽 거는. 다시 한번 인터랙티브 하면 이렇게 그렇죠? 인터랙티브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을 주면요. 바람이 있습니다. 밑에 중력도 줄 수 있습니다. 중력을 높이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중력이 제로면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위로. 풍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 내리면 중력을 내리면 그래버티를 Z축이니까 위아래죠. 내리면 마이너스. 아마 9가 얘를 땡길수록 밑으로 무거워지니까 막 푸쭉축 쳐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세팅하고 바람도 조금만 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얘가 제일 흐물흐물하고 연약한 천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얘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윈도우, 윈도우는 이쪽에서 불고. 그래서 실시간이라 마우스가 지금 제가 화면 캡처에다가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되게 바람을 약하게 이렇게. 앞뒤, 이건 앞뒤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핀 기능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프레셔 기능이 있어요. 프레셔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밴드 스티프니스. 이 두 개를, 밴드 스티프니스 있죠? 얘는 이제 어떻게 작업이 되냐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옵션 값 차이만 보여드릴게요. 라인 위에다 만들어 놓고, 복사하고, 무슨 조절만 했냐면 여기 보시면 밴드 스티프니스 있죠? 0.025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는 밴드 스티프니스를 1로 했습니다. 되게 딱딱합니다. 그리고 얘는 밴드 스티프니스를 0.01로 되게 가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잘 구겨져요. 잘 포개집니다. 얘는 1로 돼 있죠? 잘 안 구겨지려고 하는, 딱딱한 비닐, 그런 느낌입니다. 밴드 스티프니스를, 현재 얘는 기본, 끄시고, 선택해야 보이죠? 1로 했습니다. 1. 0.025가 기본일 거예요, 아마. 얘는 다시 인터랙티브 누르시면,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막 구겨지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움직입니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L. 랩투비에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갖고 가니까, 어? 여긴 벽이잖아. 어떻게 들어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실제처럼 작동 안 해요. 그렇죠? 3D는 우리는 보통 막 뚫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얘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곳을 이렇게 갖다 올려놔야, 평온하게 올라가지네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핀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심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걸 만들어 볼게요. 방석 쿠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죠. 쿠션 실제 크기로 작업하죠. 한 80m, 80cm, 80m가 아니죠. 예, 하이트, 30, 한 40 정도, 이렇게. 그리고, 세그먼트를, 랭 세그먼트 50. 그 다음에, 와이드 세그먼트 40. 그 다음에, 바로, 다이나모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심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바느질 할 거예요. 여기, 여기가 바느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Set 누르십니다. 그리고, Interactive 누르시면은, 쇼옥.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느질까지 좋은데, 아이아이, 픽, 픽 하고 가라앉죠. 예, 요거를 해결하겠습니다. 심스 나오시고, Stop Interactive 누르시고, Reset 누르셔서. 예, 여기 보시면, Pressure라는 기능이 있어요. 압력이죠, 압력. 밑에, 여기, Pressure, 얘를 좀, 볼륨을, 1.4 정도, 이 수치가 높을수록, 꽉꽉 부풀어오르더라고요. 다시, Interactive로 가셔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부풀어오름이 좀 덜하죠, 그죠? 탁, 부풀어오르다 말죠? 얘는 Stop Interactive 하면, 이렇게, 이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주위에 떨고 있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시, Reset 누르시고, 좀 더 부풀어오르게 할게요. 볼륨을 한, 1.6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Start Interactive 누르셔서, 예, 팽팽하게 이렇게, 부풀어오르고, 이렇게 F4 와이어 프레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느질 한 게 보이죠? 이걸 이런 거, 그죠? 예, 이렇게, Stop Interactive, 다음에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더버 스무스를 줘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그죠? 이렇게 하면, 예, 여기 딱 벌써, 바느질 한 느낌이 딱 납니다. 예, 그리고 얘는, Interactive 가 켜져 있으면, 뭐, 이렇게, 예, 어디, 방석이 어디 맞춰서, 그 위에다 올려놔도, 올려놓으면, 그 의자에 맞게, 폼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Interactive 기능이, 상당히, 예, 편리합니다. 이렇게, 모양 바로 만들어 놓고, Stop 하면, 여기서 딱,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다시, Reset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따라다니면서, 예, 펄럭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그 망토, 그죠? 어,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거나 할 때, 그니까, 망토, 역할을 해주는, 그럴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파일, Reset 하고 올게요. 탑 위에서, 박스 하나 만듭니다. 박스를, 적당한 길이로, 예, 이렇게 만들죠. 대충. 그 프론트 위에서, 얘를 좀 올려야죠. 올리고, 예, 이 정도 올리죠. 그리고, 자, 가먼트, 메이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Rectangle 무선 만들고, X 누르시고, GAR, 가먼트 메이커 선택하시고요. Density를 좀 올려서, 좀 처음하게 해줍니다. 자, P, Perspective에서, 보시면은, 한쪽 면은 안 보여요. 그죠? 얘는. Shell Modifier를 주면, 이게 부풀어 오르니까, 재질을, 양쪽, 사이드 주는 재질 있죠? 더블 사이디드 재질. Vray는, 투 사이디드 머티얼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재질을 주면 돼요. 망토 재질을,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까지는, 여기서 입히는 방법은,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위에서, DY 누르셔서, Dyna Modifier에서, 핀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를 다, 여기 위쪽을 다 드래그하고, Set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Pin to Object 있죠? 클릭하십니다. Non 선택하신 다음에,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박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여져요. 이제 빠져나오시고, Pick Perspective에서, 박스를 애니메이션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잡고, 여기 오토키 키셔야 되겠죠? 오토키 키시고, 백프레임으로 가셔서, 3초, 백프레임이면, 3초 정도 되죠? W, Move Mode에서, 살짝만 이렇게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한번 틀어줄게요. 50프레임에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작업합니다. 다시 첫 프레임으로, 오토키 끄시고, 첫 프레임으로 가셔서요. 역시, 이 모디파이가, 다이너모 모디파이가 보이게 해야 되겠죠? 베이크를, 아까 옵션, 얘를 좀, 너무 펄럭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Dist stiffness,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베이크 누르십니다. 그럼 이렇게, 자, 이 오브젝트에 맞춰서,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